오늘은 엘든링의 전체 지역 및 엔딩까지의 퀘스트 라인을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엘든링은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지만 프롬소프트 특유의 불친절함과 오픈월드라는 자유도 때문에 유독 퀘스트를 찾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엔딩을 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더라도 뭘 해야 할지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명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엘든링의 전체 지역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지역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 후 중요 엔딩 3개를 볼 수 있는 퀘스트 라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총 6개의 엔딩 중 중요 엔딩 3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폰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표류묘지와 인도의 시작이 포함된 지역은 림그레이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림그레이브 지역은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이 넓은 지역을 포함해서 아래쪽에 몬성이 포함되어 있는 아래 지역까지 모두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림그레이브 지역에 대한 탐험이 끝나시면 여기 있는 스톤빌 성을 통해서 어떤 데미갑 보스를 잡은 이후에 이쪽에 있는 리에니의 지역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 리에니의 지역은 꽤 넓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퀘스트들을 쭉 진행하신 이후에 가운데 있는 마수라곤에서 어떤 특정 보스를 잡게 되고요. 여기 가운데 마수라곤 보스와 위쪽에 있는 라니 퀘스트 관련 내용을 진행하시다 보면 처음에 진행하셨던 림그레이브 지역 오른쪽에 있는 케일리드 지역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 케일리드 지역에서도 여러가지 퀘스트를 진행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적사자 성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케일리드 지역에 있는 이벤트들과 이쪽에 있는 리에니의 지역에 있는 이벤트들이 모두 끝나게 되면 위쪽에 있는 덱타스 대승강기를 통해서 드디어 알터 지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알터 지역으로 진행하시면 여기서는 퀘스트가 그닥 많지 않고요. 바로 보통 여기 있는 로데일 지역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 도읍 로데일 지역으로 넘어오시면 여기서도 관련 퀘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특정 보스를 잡은 이후에 쭉 앞으로 진행하게 돼서 여기 있는 로르드 대승강기를 지나서 여기 있는 거인들의 산령이라는 곳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거인들의 산령에서도 여러가지 퀘스트를 진행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거인의 불가마에서 또 특정 이벤트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여기서 특정 이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파름 아즈라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여기서는 특정 퀘스트가 진행된다기보다는 스토리를 따라서 그냥 일자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에 어떤 보스를 잡게 되면 또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마지막 지역인 재의 도읍 로데일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는 마지막 보스를 만나기 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마지막 보스를 잡게 되면 드디어 엔딩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엘드링의 주요 퀘스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 데미갓 보스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지역들을 설명해 드리면 알터거운 왼쪽에 화산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화산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퀘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 안에서 데미갓 보스 한 명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셨던 거인들의 산령 왼쪽에도 구분된 설원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구분된 설원 지역은 아까 이용하셨던 로르드 대승강기에서 비부절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여기 있는 성수로 가는 숨은 길 통로를 통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대승강기에서 부절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비부절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왼쪽에 있는 구별된 설원으로 가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오르디나라는 곳에 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관련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성수버팀목 에브레펠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또 데미갓 보스를 한 명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여기까지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에는 지하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은 라니 퀘스트를 통해서 가게 되는 노크론 지역이 있고요. 노크론 지역이 끝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녹스텔라 지역이 있습니다. 녹스텔라 지역 위쪽에 피아 퀘스트를 통해서 가게 되는 깊은뿌리 밑바닥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레 퀘스트를 통해서 가게 되는 모그윈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데미갓 보스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갔었던 도읍 로데일이라는 지역 지하에도 우리가 흔히 로데일 지하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퀘스트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 로데일 지하에는 중요 보스도 있고 엔딩과 관련된 특정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 엘든링이라는 게임에서 가실 수 있는 전체 지역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이제 총 6개의 엔딩 중 중요 엔딩 3개를 볼 수 있는 퀘스트 라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엔딩 중 중요 엔딩 3개는 아무 조건 없이 볼 수 있는 노멀 엔딩 그리고 라니 퀘스트 로 볼 수 있는 라니 엔딩 마지막으로 미친불 이벤트로 보게 되는 미친불 엔딩입니다. 그럼 이 3개의 엔딩에 필요한 퀘스트들만 지역별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림그레이브 지역에서 하실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티 요새가 있고 이 하이티 요새에서 덱타스의 부절 좌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하이티 요새에서 필요한 부절만 구하신 이후에는 림그레이브의 보스인 멀기트를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멀기트를 잡아주신 이후에 스톤빌성으로 진출해주시면 되고요. 스톤빌성에서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로 보스인 전목의 고드립까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톤빌성의 보스를 잡고 이제 리에니의 지역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라니 퀘스트를 시작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니 퀘스트의 내용이 길기도 하지만 다른 퀘스트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라니 퀘스트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고 라니 퀘스트의 시작은 여기 있는 카리아 성관에 들어오셔서 카리아 성관의 보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스를 잡아주신 이후에 뒷문을 통해서 라니의 탑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라니의 탑에 오신 이후에 라니 퀘스트를 진행하는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라니의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노크론으로 가게 됩니다. 노크론에서 라니가 부탁한 노크론의 비보를 구해오게 되고요. 노크론의 비보를 구해서 다시 라니에게 전해주면 라니는 노크론의 비보를 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라니를 쫓아서 다시 녹스텔라로 가게 되고요. 녹스텔라에 와서 라니를 다시 만난 이후에 보스를 잡고 여기에 있는 월강의 재단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마누스 셀리스 대교에 오셔서 라니 퀘스트의 마지막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라니 퀘스트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따라해 주시면 라니 퀘스트는 마무리되고요. 라니 퀘스트를 진행하는 중간에 마술학원 보스도 잡으시게 될 거고 케일리드 지역에서 라단도 잡으시게 됩니다. 라단을 잡기 위해서 케일리드 지역으로 오셨을 때 여기 위에 있는 파로스 요새에 오셔서 부절을 하나 더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파로스 요새에서 부절을 하나 드셔주시고요. 아까 먹었었던 하이티 요새 부절과 합쳐져서 스토리상 진행하게 되는 덱타스 대승관계에 넣어주시면 드디어 알터고원으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알터고원으로 넘어오신 이후에는 바로 도움 로데일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도움 로데일로 넘어오신 이후에는 도움 로데일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주신 다음에 도움 로데일의 보스 흉조의 왕 모루고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모루고트를 잡아주시면 또 다른 부절을 하나 얻으실 거고요. 그 부절은 위에 있는 로르드 대승관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르드 대승관계에 부절을 넣고 올라오시면 드디어 거인들의 산령에 도착하실 수 있고요. 거인들의 산령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셔서 불의 거인까지 잡아주시면 파름 아즈라까지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중간 내용에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스토리 내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파름 아즈라에서도 순서대로 퀘스트를 따라와 주시면 마지막 보스 흑검 말리캐스를 잡으시게 되고요. 흑검 말리캐스를 잡으면 자동으로 재해도음 로데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재해도음 로데일로 넘어오면 중간 보스 2명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최종 보스인 황금률 라다군과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황금률 라다군과의 전투가 끝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라니를 소환한다라는 글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앞에 무너져가는 마리카를 닫는다라는 선택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눌러주시면 노멀 엔딩이 시작이 되고요. 밑에 라니를 눌러주시면 라니 엔딩이 시작됩니다. 근데 둘 다 절대 누르시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축복을 누르신 이후에 다시 재해도음 로데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재해도음 로데일로 이동하셔서 로데일 지하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로데일 지하에 도착해서 로데일 지하 보스까지 가는 길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잘 따라서 로데일 지하의 보스를 잡아주신 후 그 뒤에 있는 문을 통해 아래까지 잘 내려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곳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시면 미친불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앞에서 보셨던 노멀 엔딩 그리고 라니 엔딩 이 앞에 있는 미친불 엔딩까지 포항해서 총 3개의 엔딩이 마무리되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저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세이브 파일을 잘 보관해 주시면 3개의 엔딩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브 파일을 이용해서 3개의 엔딩을 한 번에 보는 법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이브 파일을 이용해서 1회차의 엔딩 3개를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플레이스테이션밖에 없다 보니까 플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엑스박스나 PC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비슷한 방법이 동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각자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패드의 플스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나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설정 쪽으로 가주신 이후에 아래쪽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저장 데이터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엔딩이 종료되게 되고요. 엔딩을 먼저 종료해 주시고 본체 스토리지의 저장 데이터를 클릭해 주신 이후에 지금 본체에 있는 세이브 파일을 온라인 스토리지나 아니면 USB 아무 곳에나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기를 한 번 눌러봤고요. 엔딩을 누르신 이후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지금 내 본체에 있는 저장은 온라인에 올릴 건지를 다시 한 번 묻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얘를 눌러 주시면 내 본체에 있는 저장 파일이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나오셔서 엘들링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들링을 클릭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엔딩 보기 직전의 상태가 현재 온라인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업로드가 다 된 상태라면 앞에 가서 미친불 이벤트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 앞에 미친불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는 그냥 가시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 벗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장비를 다 벗어 주시고 앞에 가시면 문을 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요 문을 여시면 미친불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친불 이벤트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무너져 가는 마리카로 가셔서 엔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미친불 엔딩을 하나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플스 버튼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온라인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도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해 주시고요. 온라인 스토리지에 아까 올려놨던 데이터를 다시 본체 스토리지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엔딩을 보기 직전에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다른 엔딩을 보실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집니다. 그럼 미친불 이벤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라니 엔딩을 또 보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노멀 엔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1회차에 3개의 엔딩을 모두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회차에 중요 엔딩 3개를 모두 보는 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맞추면 지금처럼 라니 엔딩 하나에다가 여기에 선택하는 엔딩 4개 그리고 미친불 엔딩까지 해서 1회차에 6개의 엔딩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봤을 때 한 번에 6개 엔딩을 보는 거는 설명해 드리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3개의 엔딩을 먼저 보신 이후에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자료 준비와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